2012년 런던 대회에서 58킬로급에 출전해 은메달을 닫고 리우 대회에서는 68킬로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던 한국 태권도의 자존심 이대훈 선수 그의 경기 중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명승부가 있습니다 바로 월드태권도 그랑프리 2019년 준준결승 경기인데요 2라운드까지만 하더라도 뒤처지던 이대훈이 3라운드에 엄청난 활약을 하며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대훈 선수와 호세이니 선수가 맞붙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정확히 1년 전 2018년 월드태권도 그랑프리에서도 두 선수는 치열한 접전을 벌였었죠 당시 놀라운 신예로 손꼽히던 호세이니는 이대훈 선수에게 무참히 패배했는데요 이번이야말로 단단히 각오했는지 처음부터 무서운 기세로 몰아찼습니다 경기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재회적인 패배할 수 있을еч소 신계없는 오늘은 그리고 경기 전기 입니다 이 팀은Ke스의 troubles 이런 것 밖에기도 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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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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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